어, 렉있다. 아..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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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VOLUTION COMPLETE WE REQUIRE MORE MINERALS WE REQUIRE MORE MINERALS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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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이디 역시 제이디 우리들의 슈퍼탄 제이디 역시 제이디 역시 이 시대의 최고의 적응 아빠 나오면 이긴다고 했잖아 제이디 진짜 잘 뽑았어 이 정도까지만 칭찬을 해줘야겠다 제동이 형 나오면 이길 것 같더라고 오늘 내가 진짜 큰일 했다 이재동도 뽑고 아이 형 잘했어요 제동식 나이스 난 제동식 믿잖아 잘 데려왔다 윤중이 형 나 저도 맞아 윤중이 형이 잘했고 와 이겼네 와 이걸 이기네 오늘 우리가 와 이걸 이겨? 와 이걸 이겨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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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